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게임컴을 안켰거든요. 게임컴을 켜서 되면은 게임을 하고 안되면은 해체 쇼를 하겠습니다. 해체 쇼를 하고 근데 어차피 지금 쿨러는 교체를 할 생각이에요. 쿨러는 사놨어요. 근데 원래 전조가 있긴 했어. AIO 펌프가 원래 소리가 나긴 하는데 예전보다 좀 심해진 느낌? 안에 물이 좀 부족하다?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리가 났었거든요. 가봅시다. 일단 부팅은 될거야. 부팅까지는 될거야. 64도 와우. 지금 아이돌 상탠데 60도가 넘어가네. 들어가볼까 일단? 들어가보자. 되나? 오늘은 좀 괜찮게 되나? 와 CPU 90도 올라갔어. 조심해야겠는데? 확실히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다. CPU 보호하려면 그냥 안 켜는게 나은데. 근데 90도까지는 사실 허용 범위긴 해요. 아 프레임 떨어지는데 자꾸. 프레임 왜 60까지 갔죠? 지금? CPU 때문에 그런가? CPU 하는 일도 없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지금. 44 프레임. 안 되겠다 이거. 게임 안 되겠어요. 이게 온도가 90도 이상인 것 같은데? 냉각수가 아예 다 녹아버렸나? 아 안 떨어지죠? 그냥 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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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자. It's so dangerous. 돈도 없는데 지금 컴퓨터 나가면은. 야 이거 뜯어버리자. 야 이거 산지 얼마 됐더라? 기억도 안나요. 아 생각해보니까 무 뽑기 조심해야지. 지금 뜨거우니까 뽑히지 않겠지? 아 이게 다 빠지나? 못 뽑히면 진짜 미친다. 어 아니야. 벌써 흔들리고 있어. 일단 AS 우리 전문가 분께서 AS 해준다고 보내는 보라네? 기간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. 근데 순행쿨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증기간이 길거든요. 한 5년이 거의 보통 기본 아닌가? 그리고 뭐 평생 해주는 것도 있고.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. PC쿨러인가? 그 브랜드는 좀 길게 해주더라고. 우리나라 브랜드였던가 뭐 그랬는데. 근데 얘들은 써멀테이크라서 조금 배짱 할 수도 있어.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. 유튜브 원아이티 PC였나? 지금 채널명을 모르겠지? 우리 크라운님께서 도와주기로 했고. 일단 분해를 합시다. 어쩔 수 없어.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게 수냉쿨러 조명 거식이거든요. 수냉쿨러 쓰지 마세요. 일이 너무 많아. 어우 손 엄청 많아. 진짜 그죠? 물소리가 거의 안나. 원래 이게. 이게 원래 펌프가 돌 때. 만해도 물소리가 나고 그랬거든요. 구슝구슝 하면서 막 물이 막. 들어가는. 도는. 막 그런 소리가 나는데. 지금 하나도 안. 뭐 그런 관련된 소리가. 하나도 안 들려. 물이 다 빠졌나봐. 다행히 묵 뽑기도 피했고. 맨 처음에 묵 뽑기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. 아무튼 큰일 날 뻔 했어.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다행이에요. 오케이. 이렇게 하고. 정리하고. 오늘은. 웬스데이 보면서.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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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